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하나, 둘, 셋 잘 나오나? 나도 렌즈를 안 껴서 눈이 안 보여 괜찮아 나도 저게 잘 안 보여 나 렌즈를 갈아내려고 했는데 카풀 그냥 이 렌즈 낄까? 어 일단 저는 기본 베이스를 하고 왔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잡아줄거에요 어퓨 커버팡 쫑광 쿠션 쫑광? 쫑광이 뭐야? 쫀쫀쫀쫀한 광 아닐까요? 좀 광나지 않아? 난 쫑광 이름인거라서 쫑이 아니고 광나지 않아? 우리야 뭐 항상 광이 낮아 그래서 편해 안돼 이게 지속력이 좋네 많이 안 물려졌어 그치? 응 그리고 이제 머지에서 컨실러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컨실러를 발라주겠어 여기에 지금 내가 얘 뭐가 났잖아 자 이렇게 여기 뭐 난걸 가려주면 좀 가려졌지 네 입술이 진짜 많이 부어있지 네 그래서 아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난 이렇게 생겼구나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자 이렇게 피부는 대충 해주고 눈썹도 그리고 왔는데 이 아나스타샤 이번에 세포라가 새로 런칭하면서 아나스타샤를 한번 써볼게 이거 봐 굉장히 얇아 진짜 얇다 근데 근데 잘 그려지더라도 근데 왜 화장 지우는 거 있겠지? 나 가지고 왔어 그래? 나만 생각 없이 왔네 나만 믿어 이렇게 눈썹을 너도 설명을 해줘서 발라주세요 저는 더샘 미네랄 라이징 크리미 컨실러 역시 나보다 끼가 있어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그 볼빨개지는 촌턱병 아시죠? 아 네 군고구마병이라고 해야되나요? 아 너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그 군고구마 모자 나 그거 진짜 잘 쓰고 다녀 군고구마 갑자기 난 그게 합동이 됐어 그거 군고구마 음 아저씨 모자 그거 알아? 검정고무 신? 어허 비옥 educationMA 아니에요 저 오늘 진짜 화장 빨리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눈화장 해줄 건데 셀레피트 벨락 컬렉션 2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여행 다닐 때마다 항상 이 팔레쉬 und 이거 원을 진짜 잘 썼는데 요번엔 투 를 갖고 왔어요 저는 예쁘지 왜그래? 저는 또 귀요미 키캣! 에뛰드에서 한 거예요 키캣 오리지널 일단 베이스로 이걸 깔아주겠습니다 그런 것도 말해야 돼요? 네 말해주세요 얘네 이름이 근데 왜 누가 짓는 걸까? 달달한 바닐라 초코를 바를 거예요 달달한 바닐라 초코 센스있어 오늘 나는 화장을 진짜 진하게 할 거야 너는? 거의 이거 반강요 아니에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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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하게 할 건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? 이거는 진하게 하면 항상 그 엄마 화장품으로 했냐 넌 말을 아직도 듣기 때문에 그건 왜인 줄 알아? 너가 화장을 못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맨날 나한테 혼나잖아 그쵸 저 사실 지금 일할 때도 화장 안 해서 일주일 만에 하는 거 같아요 화장품 나도 근데 나도 요즘 화장을 안 하고 다녀서 자 일단 베이스만 봐도 좀 진하지? 아니야? 홍합 같아요 홍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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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주 진하게 넓게 발라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컬러를 발라줄 겁니다 근데 혼자 영상 찍어놨면 뭔가 안 심심할 것 같은데 아 그래? 아니 혼자 계속 말을 하니까 뭔가 누구랑 대화하는 기분이지 않아? 찍고 나면 진짜 그 기운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파 아 이건 뭐 내가 돼지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 역시 또 손으로 할래 원래 손으로 해도 이쁘게 되지 않아? 그치? 손만 한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이거를 다시 한번 쌍꺼풀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굉장히 진하게 할 겁니다 잠옷은 이렇게 소녀소녀한 거를 가져와 주시고서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? 사진을 찍으려면은 이게 좀 화장이 진해야지만 사진에서 잘 나와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디 이렇게 누구한테 눈탱이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 눈 아래에도 발라줄게요 그리고 좀 진한 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제일 진한 컬러 눈 뒤부터 이렇게 쑥쑥쑥쑥 해줍니다 지금 굉장히 진하게 됐는데 블렌딩이 잘 안됐으니까 이 블렌딩 브러쉬로 이렇게 펴줄게요 누가 자꾸 밖에서 빵빵대냐 빵빵대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이거 알지? 개 짖는 소리가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다음에 저는 갑자기요? 셀레피트 폭신 이 아이 글리터로 이게 무슨 컬러냐면 골드 컬러예요 2번 이걸로 눈두덩이에 톡톡 발라줄 거예요 오늘 나 화장 진짜 빨리 하시 톡톡 이미 좀 하고 오셨잖아요 네 기본 베이스를 하고 와서 그래서 조금 빨리 하는 거 같아요 여기도 톡톡 저는 이거예요 에뛰드하우스 은밀한 불꽃 면당 진짜 에뛰드가 근데 이름을 쓸 수 있게 잘 찍어 근데 예뻐 응 맞아 왜요? 그냥요 옆눈에서 이게 진짜 영롱해 눈두덩이에 얹어줬습니다 이거 톡신 글리터 1,2번에 눈 애교살에 발라줄 거예요 오케이 프로 하세요? 톡톡톡 어 댄스 오케이 톡톡톡 이 펄이 좀 티가 나도록 눈 안에 앞머리도 발라주고 저는 어때요? 야 너 왜 이렇게 영롱해? 이거 예쁘다니까요 진짜 예쁘다 내 건 어때? 그게 더 밝은데? 와 씨 그 알이 엄청 크다 응 예쁘지 응 알이라고 해야 되나? 물어봐야 되지 예쁘지 그 펄이 펄이 큰 게 펄 입자가 어 큰 게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면 진짜 예뻐 홍학 같아요 오늘은 자꾸 홍학 홍학 메이크업 홍학이라 하는 거야 왜 자꾸 홍학 그리고 이거는 어퓨 제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나 이거 처음부터 왜 안 나와? 너? 어 난다 아 블랙으로 가지고 올 걸 아이라이너 무의식적으로 브라운을 챙겨왔네 이렇게 여기 눈 끝에만 약간 올라간 라인을 그려줄게요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안돼 여기 걱정 하돌돌마세요 나도 붓펜 좀 빌려주면 안 돼? 어 네 검정색이에요 이거 대신에 오 좋아 좋아 나 방금 검정색 가지고 올 걸 이랬잖아 그럼 이거는 뒤로 하고 이거 어디 꺼해? 에뛰드 꺼 에뛰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때 에뛰드에 빠졌었어가지고 에뛰드 붓펜을 이용을 해서 왜? 얼굴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선까지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니까 그쵸 내 얼굴이 요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문을 담아서 보통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 저는 턱살이 많기 때문에 아주 턱에서 구정물이 나올 정도로 쉐이딩을 해줘요 항상 내 얼굴이 요만해졌으면 좋겠다 할 때까지 오 좋아 좋아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고요 내가 요즘 애정하는 라네즈 뷰러를 사용을 해서 오 진짜 좋더라 그치? 이렇게 속눈썹을 바바바받 올려줄게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 너무 세게 하면은 속눈썹이 꺾여 이상하게 돼 되게 사이사이사이살 찝어줘야 돼 당신은 그래봤자 대충하는 나를 따라잡을 수 없어 난 이거 하면 끝이거든 마스카라는 홀리카 홀리카 치약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줄 거야 이거 그때 너랑 같이 산 건데 지금 뜯는 거다 당신 진짜 화장 잘 안 했구나 예스 요즘에 좀 쉬했는데 이거 선지 오래됐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화장을 할 그게 없어 오 이거 좋다 나 오늘 진짜 화장 진하게 했지 어 이거는 어뮤즈 블러셔인데 블러셔야? 여기 톡톡adic 통 bid 일부러 이거를 챙겨왔어요 블러셔 브러시를 챙기기 귀찮아서 크림치그룹을 챙겨왔어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이 쉐딩을 써줄거야. 이게 카카오 브라운 컬러에요. 이거 처음 보지? 응. 나도 처음 써봐. 오마이갓. 턱을 좀 이렇게 가려주는거죠. 턱살이 심하니까 인조? 내가 솔직히 진짜 턱살이 심하지. 여기는 얼굴이 완전 딱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여기가.. 턱살이? 응. 왜이렇게. 이거 제가 사줬어요. 생일이니까. 띠용. 띠용. 이게 되어있는데 안 떠. 그래서 지금 여기 주소를 한번. 코 쉐딩 진하게 넣어줄게요. 코 쉐딩은 평소 하는 것처럼. 어머. 나 다리 올리고 있는거 다 나왔네.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버렸잖아. 아프라아. 괜찮아 괜찮아. 롬앤 트루매트 틴트. 3번 컬러입니다. 아 시원해. 틴트가 시원해. 이렇게 발라주면 오늘 화장 끝. 나 진짜 빨리 끝냈지. 그럼 우리 같이 이쁜척을 해볼까? 어떻게 해? 이쁜척을 해볼까? 웃겨서 못하겠다. 이제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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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e! 얘Idk! 특정해 Combat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